2016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정부 대표 프로그램 공모회, 경상남도의 경남으로 마실가자가 오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경남으로 마실가자 프로그램은 창원시의 한복을 입고 골목을 여행하는 체험과, 밀양시의 얼음골 사과축제, 세계국수페스티벌 맞기행, 하동의 지리산 산악축제와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경남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감성적 가을 여행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돼, 이번 가을 여행 주간 정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과 더불어 8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10월 24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가을 여행 주간에 각종 관광지와 체험, 숙박시설 등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